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인사하시죠. 키는 크지만 마음만은 천상여자인 전직농구선수 김승란입니다. 어디 계시지? 선생님 어디 계세요? 아니 내 저 아랫동네는 가을입니다만 윗동네는 뭐요 지금? 한 초겨울쯤? 초겨울? 네 춥습니다. 거기는 벌써 찰바람이 불겠소. 지금 전직농구선수라고 그러셨나요? 네 맞습니다. 아 그러세요. 아유 근데 그 아유 정말이에요. 제가 쳐다보고만 아유 나 참 제가 요구하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너무 이렇게 신작이 좋으시다 보니까 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. 그렇죠? 네. 아 여기는 어떻게 어떨 때 조금 기분이 이상한가요? 어 이제 제가 치마를 입고 길거리를 다니는데도 뒤에서 막 수근거려요. 남자야? 여자야? 여자야? 남자야. 저는 여자거든요. 아 여자야.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아아 저 애국자거든요. 애국자지요 그러면은요. 네 저출산 시대에. 네. 저 여자예요 여러분. 박수.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얼마나 되십니까 신장이? 저는 188입니다. 아 188. 한번 안겨 보실래요? 아하하. 아 Mississippi.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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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노래는 무슨 노래 하지? 장윤정씨의 사랑아 들려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사랑아 울려주세요.